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 응성 여기 와 여기 보세요 누군지 알지 응성 여기 와 엄마 보고 있어 응 엄마 쪽으로 지금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엄마 쪽으로 보고 있지요 여기 뭘까 엄마 보고 오자 여기 봐 옳지 이제 아빠가 궁금해 할거야 응 어 응 우리 온도구먼 응 응 여긴 이제 카메라를 찍게 되었어 여기 여기 보세요 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여기 봐 렌즈 보세요 여기 본다 응 엄마 그쪽에 있고 여기 볼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응 할아버지 집에 오면 기념 촬영 기념 촬영하는 거야 그럼 유튜브에 몇 년 지나면은 너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너 컸을 때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는 거야 그 증거 그렇지 응 표정 관리 잘 해야 된다 알았지요 응 응 응 삼촌이 너 손잡아 준 거 준 거 물이야 응 응 응 응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지 아이고 응 응 응 응 이제 아빠한테 응 응 여기 할아버지는 집에 왔어요 삼촌도 있고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